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참.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색어색.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안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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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댓글이 이거 어떻게 봐야되는거지? 이게 업데이트가 안되는 느낌인데? 하이 헬로우 잠깐만 놈들끼리 흠 흠 흠 어머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커피 나 커피 먹어요 립 색깔 예쁘다 립 색깔 예쁘대? 꿀툼에서 화장하는 거네 어떻게 알았지? 안 익었듯 그렇다면 내가 PPL을 보여주지 반사돼서 보여 그냥 열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맞는거지? 라이브 방송은 다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아 아 립 정보 좀 주세요 어 랑콤 제품이구요 랑콤이구 그다음에 그 다음에 키스미루비에요 3호 이런색 라이더 자켓 정보 좀 랑콤 랑콤 키스미루비 3호 나도 분방사수하러 가야겠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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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좀 먹어야겠어 고마워요 네 음 제가 먹으니 진짜 너무 너무 아쉽네요. 하나쌤도 안녕하시고요. 1년 정도 찍은 작품이라 예정이 남다른데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여러분도 아쉽죠? 아쉬운 마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어요. 너무 계속 바라나? 고생고생 다들 본방사수 하실 거죠? 밥들은 드셨나요? 그치? 9시 반이니까 여러분은 감기 조심하시고 추워진 날씨에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쉽고 사랑해 나도 이제 빨리 가야돼 오늘 저녁 뭐 먹었냐고요? 나 떡볶이 먹었는데 아우 백두산 오늘은 베가 막방 데이니까 베가 본드만 저거 하고 가야겠네 백두산은 립스틱 버노 쿠션 키스미 루비 이런 거 해야 되나 귀엽죠 이것은 쿠션이에요 땡이돌 쿠션 땡이돌 쿠션 이것도 호수가 있나? P501 P501 저는 P501을 써요 전 이제 갈게요 여러분 다들 이제 어 아우 SBS를 트시고 백아분들을 왕방을 봅시다 밤기 조심하시고 밤기 조심하시고 백아분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 잘 자요 아니 보고자요 방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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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